저 오늘 늦게 일어났거든요. 그래서 얼굴 붓기가 아직 안 빠져서 저희가 원래 이 얼굴이 아니에요. 오늘 둘이 붓기가 조금 있어요. 원래 이런 얼굴 아니니까 다들 감안하셔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추워서 붓기가 붓기예요. 가볼게요. 여러분 혹시 저희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으아 하면서 박수 쳐주실 수 있을까요? 오케이. 기대하겠습니다. 가오겠습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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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